PEV.EAK 예, 박수! 감사합니다. 소쿠라기 더 핫하길래 라드립스틱 좀 더 빨갛게 더 핫하길래 라드립스틱 좀 더 빨갛게 달콤한 립스틱을 받은 나는 빨개 깨물어 주고 싶은 내게 가야 수결 너마도 내가 생각나 like 매콤한 라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좋다면 변화세에 웬만한 내 전부 다 잘 빠진 몸에 넌 내게 플러스 시험 좀 풀고 달려있어 나니까 빨간 거 그게 나니까 이제 모델 위로 올라가 볼까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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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 이거 이렇게 삶이 아니에요 Legend의 제발요 여러분들 밥 먹지 말고 나와주세요 언니 그게 갈게요 정말 좋대요 응 감사합니다 그래 푸라게야